네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 소식을 하재근의 도시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영화들이 잇따라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 귀향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24일 개봉 이후에 대부분 예매율 1위를 기억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귀향부터 오늘 살펴보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귀향은 조정래 감독의 영화인데 소설가 조정래 씨하고는 동명이인이고요. 조정래 감독이 2002년에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생존자인 강일출 할머니를 만나 뵙고 그분의 이야기를 그 실화를 그대로 영화로 옮긴 건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것이 1943년에 고향에서 그냥 살다가 14살 나이로 위안부로 끌려가는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감독이 밝혔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그림이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이 태워지는 처녀들이라고 해서 벌판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소녀들을 불에 태우는 집단적으로 그걸 그림을 보고 감독이 충격을 받아서 모티브로 그림을 그린 건데 강일출 할머니가 당시에 장티프스에 걸려서 일본군이 치료해 준다면서 이송을 해 가더니 거기가 치료해 주기가 아마 귀찮았는지 사람들을 다 그냥 일본군이 소각해버리는 말하자면 사람을 그러한 만행이 펼쳐진 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겁니다. 영화 제목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위안부 할머니의 마음이 제목 귀향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자로 풀이하면 귀향이 고향으로 돌아간다의 귀향이 아니라 귀신의 영혼을 뜻하는 그런 한자로 썼다고요? 네, 돌아올 귀자가 아니라 귀신 귀자인데 감독이 태워지는 처녀들 그림을 본 이후에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판에서 이 소녀들의 영혼이 어디론가 이렇게 막 나와서 흘러가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감독이 느끼기에 그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의 한 지금 추산되는 것만 해도 20만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이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건 200 몇십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 44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원혼이 어딘가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원귀를 고향으로 좀 편안히 모셔와야 되겠다. 이 영화를 내가 만들어서 이 영화 자체가 일종의 씨끈 구세 역할을 해가지고 영화가 한 번 상영이 될 때마다 할머니 한 분의 영혼을 모셔온다라는 느낌으로 귀신 귀자를 써서 그분들을 고향에 모신다. 귀향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 귀향이 사실 완성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개봉 전부터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3.1절을 기점으로 반응이 더 좋다고요. 네. 3.1절날 하루 관객이 40만이 넘어서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급으로 흥행이 된 건데 이 영화가 2월 24일에 개봉했을 때 역대 2월 말 개봉 영화 중에 좌석 점유율 최고를 기록했고 그 후에 연일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해서 수많은 상업영화를 제치고 기록하면서 개봉 첫 주만에 100만 돌파를 했고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때 평점이 9.95가 나오면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열기가 나타나면서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비로 극장을 대관해서 귀향 상영 행사를 스스로 열기도 하고 지금 프랑스 한글 학교장이 현재 또 프랑스에서도 상영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소규모 영화 중에서 굉장한 뜨겁게 흥행을 했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480만 흥행을 했었는데 그 기록을 깨지 않겠느냐 500만도 넘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제를 몰고 오기 전에 영화 귀향이 이렇게 흥행할 거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작 과정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돈을 모으지를 못했던 거죠. 영화라는 게 투자를 받아야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조종래 감독이 이 영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흥행 상업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돈이 모이질 않아서 조종래 감독이 자기 집을 팔았고 그래도 어쨌든 모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7년 동안 시나리오만 계속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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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국민 모금운동이 일어나서 7만 5천 명이 참여해서 12억 원을 모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배급사를 잡아서 배급을 해야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건데 국내 유수의 4대 배급사들이 다 이 영화 배급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또 어떻게 하다가 소규모 배급사를 잡아서 극장에 걸려고 했더니 이제는 또 극장들이 이 영화 상영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크린을 못 잡는 겁니다. 스크린이 그래서 개봉일 직전까지도 한 50개 정도밖에 안 잡혀서 이거는 개봉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50개 스크린에서 개봉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 스크린 확대 청원 운동이 벌어져서 겨우 그래가지고 스크린 한 300개 정도인가 500개인가 그렇게 잡아서 개봉을 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폭발적인 흥행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스크린 거의 한 800개 정도에 달하는 일반 상업 영화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야 지금 흥행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잘 된 건데 시나리오에 감동했던 출연 배우들은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영화에 참여를 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배우들이 먼저 영화를 알아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손숙 씨라든가 옛날에 장관 한때 지명 받았던 분이죠. 손숙 씨라든가 오지혜, 정인기 이러한 기성 배우들이 노 개런티로 다 지금 출연을 했고 손숙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흥행이 되면 보너스를 받기로 했는데 그 보너스까지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로 지금 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나중에 일본에서 상영하기 위해서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1교포들을 캐스팅을 했는데 그 제1교포 다섯 분이 캐스팅이 돼서 그분들이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한국에 와서 여러 체제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영화 출연료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값과 체제비까지도 몽땅 자비로 그렇게 부담을 했고 또 출연자 중에서 강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익들의 협박까지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지금 출연을 했고 그리고 촬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스태프들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 영화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특히 위안부 역할을 맡은 젊은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나이인데 맞아요 이 영화가 제작 기간이 몇 년씩 늘어지면서 제작되다 중단되다 중단되다 이러면서 지금 나이는 먹어하고 학교는 졸업하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영화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워낙 험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악몽을 꾸면서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심리 치유를 받아가면서 이 영화에 참여해서 결국에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똘똘 뭉쳐서 이 영화를 완성시킨 겁니다 또 그리고 출연자들 중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외종선이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영화 촬영 중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또 하더라고요 김구 선생의 외종선 외종선인 임성철 씨가 일본군 악역으로 악질 일본군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일본 배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프로듀서 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듀서 역할까지 하는 바람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거죠 이분이 원래 본인도 잘 살지 못했는데 백범 김구 우리 국부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까지 겨우 졸업을 했고 지금 친일바 자손은 떵떵거리면서 땅 부자로 사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이번 영화에 참여하면서 전세집을 빼가지고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제작비로 대고 또 장모님 댁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제작비를 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좀 꼬달라고 하면서 이분이 자주 가는 카센터 사장님도 그래서 돈을 댔다고 하는데 모든 지인들이 다 돈을 대고 이분은 생각하기를 김구 선생님이 당당하게 독립자금을 구하러 다녔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당당하게 돈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구했다고 하는데 계속 돈을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지 뇌화수체 이상이 생겨서 쿠싱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 병인가 봅니다 촬영 중에 상당한 고통이 있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촬영을 다 끝마치고 나서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갈비뼈가 두 곳이 골절이 돼 있더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촬영을 했던 거죠 그러한 분들의 노력이 합쳐지면서 그런 헌신 이런 걸 통해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된 건데 이분은 지금 아직도 이 영화가 미국에서도 시사회하고 해외 전 세계적으로 시사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제작사가 다 된다는 거죠 시사회 비용을 그 돈 구하러 아직도 지금 약 먹으면서 이게 병 후유증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약 먹으면서 아직도 해외 시사회 비용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아이고 하루 빨리 좀 건강이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 흥행 돌풍이 이어가고 있는 영화 귀향이 말씀하신 대로 시사회를 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외국에서도 상영을 했다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하겠지만 과거에 이미 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1월 말에 미국에서 LA, 뉴욕, 워싱턴 이런 주요 도시들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한 시장이 이 영화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다 관객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그동안 자기들이 홀로코스트라든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아시아인들이 피해를 받았던 유안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 영화를 보고서야 이게 굉장한 인권 유린이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한 면을 전체를 할애해서 이걸 특집 기사로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시사회를 해서 참석자들이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반응을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시사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작사가 다 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이거는 출혈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걸 나라라가 지원을 하든지 뭔가 좀 해외 시사회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공적인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요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조금씩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분들도 계속 줄고 계신데 배우 손숙 씨가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그분들을 영생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또 특별한 약속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국내외 귀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SNS를 통해서 지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또 지켰다고요? 박원순 시장이 아까 제가 이 영화가 스크린을 극장이 상영을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스크린을 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크린이 한 47개 정도밖에 안 잡혀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시기에 박원순 시장이 극기사로 딱 나서가지고 극장들이 상영을 안 하겠다면 서울시가 상영하도록 도와주겠다 모든 공공상영 프로그램들을 동원하겠다 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국민청원운동이 벌어지면서 극장들이 정상적으로 상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쨌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극장에서 상영해도 어디서든 상영해도 다 좋은 거니까 지난 3월 1일에 3일절에 지금 서울 남산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일단 상영을 했고 상당히 호평이 있었고 앞으로 극장에서 이 영화가 막을 내리더라도 서울의 각종 도서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곳곳에서 공공상영회를 열어서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걸로 박원순 시장이 공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귀향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가까운 상영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귀향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큰 감동을 주는 영화가 귀향 말고도 또 있네요 동주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영화죠 흑백 영화고요 동주는 말씀하신 대로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영화고 이준익 감독, 천만 감독이죠 왕의 남자 이분이 상업영화 만드는 감독인데 동주를 이거는 귀향보다도 더 저예산 귀향은 그래도 총 제작비가 한 20억 정도가 된다면 동주는 초저예산인데 5억 들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돈이 없어서 영화도 흑백으로 만들었고 완전히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폭발적인 성원이 나타나면서 이것도 지금 개봉하자마자 60만 관객을 돌파해서 손익분기점은 바로 넘었고요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윤동주 시인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송몽규 열삭 윤동주 시인의 고종사촌인데 참고로 윤동주 시인의 육천은 가수 윤형주시죠 윤형주 씨는 아니고 사촌 송몽규 열사가 윤동주 시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송몽규 열사는 김구 선생이 세운 군관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독립투쟁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그동안 삶을 그분의 이분의 삶이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다가 비로소 이 영화를 통해서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송몽규 열사까지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흑백으로 나오냐라고 하실 텐데 영화 전체적으로 다 흑백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이 영화를 본 청년 세대들이 반응이 뜨겁다고 하던데요 또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 영화를 본 청년들의 정서라는 것이 일단 공감이 있는 거죠 윤동주 시인도 굉장히 팍팍한 현실에서 뭔가 불안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요즘 우리나라 20대도 현실이 물론 일제시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불안한 요소는 있는 것이니까 시공을 뛰어넘어서 당시에 20대의 불안과 현재 20대의 불안 여러 가지 고통 이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보여주는 것이 시대의 아픔, 시대의 고통, 민족의 상처를 내 것처럼 느끼는 고통의 감수성 이걸 이제 윤동주 시인이 보여준 건데 요즘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 취업 걱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대의 아픔 이런 거는 스스로 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삶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 새롭게 각성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가 또 굉장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었으니까 입새이는 바람에 들으면 괴로워했고 부끄러웠다 이런 것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니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 받으면서 지금 윤동주 시인의 시까지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20대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 문화평론가가 이 동주 영화를 보고 이것은 기적 같은 청년들의 삶을 그린 영화다라고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윤동주 시인의 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논란인 건가요? 윤동주 시인이 젊은 사람이 20대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왜 죽나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아도 수십 년도 사람이 감옥에서 잘 사는데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고종 사촌인 송몽규 열사도 같이 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20대 청년 2명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1800명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자연사겠느냐 뭔가 이건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송몽규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제 생체 실험에 당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그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윤동주 시인이 감옥 안에서 의문의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건데 당시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전선에서 피가 모자라니까 피 대신에 사람 몸의 수혈에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 액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아무거나 막 주사를 찔러 넣어보다가 결국 이 시인과 송몽규 열사가 사망한 거 아니냐 그러한 의혹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동주라는 영화 속에서도 그 의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동주랑 귀환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걷기는 신나는 놀이 함께 서울길을 걸어요 전시가 서울 도서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3월 13일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관이고요 이곳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걷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자연과 함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 보자는 그러한 취지의 걷기를 태머라 한 여러 가지 원화 작품이라든가 책을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2016 서울시민 몸축제 춤, 몸 그리고 치유 행사가 이화여자대학교 삼성월에서 3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보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강연이라든가 또 관객 참여형 축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16 세마블루 서울 바벨 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서문 본관 1층에서 4월 5일 화요일까지 펼쳐지는데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서울시 도심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17개의 예술 플랫폼과 이들의 창작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하재근의 도시락 영화 귀향과 동주 살펴봤고요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